오늘은 패션윅이에요 패션윅, 서울 패션윅 제가 사실 너무 패션이 좋아요 그냥 제가 패션 스타일을 그렇게 가지는 않은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항상 입고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너무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틀 후에 저, 제 세일이에요 19살이에요 이제 애기가 아닙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시그캔입니다 서울 패션위크 저희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마스크도 하게 되었습니다 멋있죠? 서울 패션위크에서 케프라가 와다다라 마스크를 보여 드린다는 점 절대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롱 그럼 저희 케프라 마스크 라인 와다다라 무대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애입니다 예사도 있어요 하이 오늘 패션위크 왔어요 저 진짜 패션위크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무대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오프닝 무대를 하다니 그러니까요 항상 기사 사진만 저 봤었거든요 아, 그래? 응 나는 DDP 몇 번 봤었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저희가 오프닝 무대도 하게 되면 열심히 두 곡이나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스크도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진짜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케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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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러분 안녕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서울 패션위크 저희 무대 하는 녹화 현장입니다 야 중국 저희 또 와다다를 음방 이외에서 다른 무대에서 하게 됐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진짜 진짜 오랜만이에요 와다다 마스크 다 해야 돼 전 마스크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마스크를 다른 분들에게 또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반짝반짝한 우리 캣플러브 예쁘게 봐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딩 파이팅 파이팅 하고 기뻐 잘 할 수 있어요? 네 큰일 나 Qué꺼워 너 Qué꺼워 너 Qué 저 community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 패션위크 오프닝 무대를 소개드렸는데요 정말 정말 시끄럽죠? 저희 멤버들 너무너무 신나 있어서 업 됐습니다 패션위크가 저 18년도에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프닝 무대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꼭 멤버들이랑도 같이 패션위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러씨 열심히 연습 중이군요 오랜만에 마스크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어때요? 저희가 방송 무대만 음악방송 무대만 해봤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색다른 무대잖아요 그래서인지 어떤 무대일까 과연 기대도 많이 되고 빨리 하고 싶어요 신나 보여요 두 분 다 저희가 서울 패션위크에 왔다는 게 너무 캡플로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캡플로 대단한 것 같아요 오프닝 무대를 합니다 짱플로 짱 나도 가고 싶어 그거 패션위크 아 진짜 저거 참아 미안 어 실시간 아 저렇게 해서 무게야 돼 해 패션위크 오케이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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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캡플로가 왔어요 we we are 캡플로 we are 정말 말이 하나도 없을 나 따라해 아니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유가 있어요 언니들 그냥 그냥 돌려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제가 며칠 전에 패드를 산거든요 그래서 패드 처음 사서 기분이 쪄서 들고 다녔더니 엄청 놀리는 거예요. 언니 이거 일주일도 안 간다고. 갖고 왔어요, 오늘? 아니요. 봐봐요. 아니 너무 웃겼어요. 이거 새로 산 다음에. 약간 직관했어. 근데 왜 제가 보고 있는 거에서. 언니 잘하라는 건가? 아니 그래서 들고 있길래. 얜 뭐지? 누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구나. 맞죠. 언니도. 저는 영화 보는 용, 그리고 사진 옮기는 용. 언니가 전에 패드를 이렇게 켜놓고 밥을 먹는데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다니. 다 만든다. 이러면서 봐봐요. 너무 웃긴 거예요. 패드 처음 샀는데 생일 첫 패드였단 말이에요. 태블릿. 너무 웃긴다. 정말. 패션이크. 패션이. 펜션이 언니가. 위. 이쁜 당당하게. 크. 찢을 거예요. 연습했잖아요. 뭘 연습을 해. 야 이건 소팔력이야. 우와. 대박. 잘한 거잖아. 진짜. 아무거나 붙잡아야 되니까. 도입부. 도입부. 진짜 도입부. 도입부는 입. 신나 보여요. 입 아프죠.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부. 부담 받지 않습니다. 제가 다 찍겠습니다. 이쁜인 무대를 합니다. 잘하자. 배우겠습니다. 나도 배우러서 배우세요. 패션은. 예서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 보여줄게. 오케이 오케이. 패. 패션이크. 샤샤샤티 언니가. 샤샤티 언니가. 아, 했잖아요. 되게 예쁘다. 위. 위풍 당당하게. 크. 크. 치질 거예요. 아까 했던 거 아니실까? 오케이.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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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하하하하. 잠시만요. 여기 막 하는 거예요. 패션 위크 3시. 오케이. 눈빨. 눈빨 하세요. 그리고 큐사인 드랙이에요. 그러면 쇼꼬 와서 나가세요. 어, 아니. 깨부게 나왔어요. 네. 조금 있다가 다시 플레이백 해드릴게요. 이거 광비 같고. 뭔가 서울 패션 위크에 딱 잘 어울리는 느낌? 마스크도 좀 기대되긴 해요. 어떤 느낌일까? 불 채웠다. 불 채웠다. 불 채웠다. 오랜만에. 아, 이거 조금 힘드네요. 저희 시에다가 다음 무대는 마스크 갈게요. 네. 덥겠다. 너무. 아. 하긴 어디? 핫. 핫한. 저를 패션 위크. 저도 꽉 막혀 있어가지고. 다 긴팔에 긴 바지에. 어. 근데 여긴 뚫린. 다리야. 안 돼. 여긴 뚫린. 이마. 여긴 뚫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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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캡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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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캡처아이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서울 패션위크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말 오프닝 무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대에 딱 들어가는데 뭔가 느낌이 파워 워킹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한층 더 부푼 마음으로 무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뭔가 진짜 모델이 된 것처럼 당당. 위풍 당당하게 이렇게 걸었는데 정말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AR 무대 저희 뒤에 배경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게임에 나올 법한 3D 느낌으로. 그래서 그것도 처음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마스크를 했잖아요. 되게 오랜만에 해서 더 신나기도 했고 재밌었습니다. 무대도 신기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워젤 끝에 워크. 재밌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 진짜 너무 멋있었죠. 해보고 싶었어요. 앞에서 히카루가 보이는 히카루가 어깨를. 네. 그러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Get your eye, get your mind.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캠핑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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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